자 오늘 그 도전암기성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은 흡연의 폐와 담배 듣는 방법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도전암기성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흡연의 폐와 담배 듣는 방법 너는 지금 지나는 양파지 이 꽃이 쫙쫙 빠지네 자 이제 드디어 그 사우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걱정이에요. 딴 게 아니고 우리 대환영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사우나 원래 체질이 안 맞거든요. 곡은 뭐 송대관씨가 부르셔죠. 저희들보다는 또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고백인데 뇌박자 지금도 이런 일이 틀려. 아니 뇌박자는 반이 극장 극장인데 어떤 게 일리적이니까 구분이 안 돼요.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. 자 그러면은 송대관씨 먼저 한번 도전해 볼게요. 도전! 음악이 나오면은 노래는 여기서 하시면 발매됐나요? 아니 노래 발매됐나요? 노래 발매됐나요?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. 황진 이리로 오시오. 왜 싹 빠진가봐요. 역대 가장 이 상황을 리얼하게 받아들이신 분이 송대관씨. 네? 아 그래요? 어떤 얘기를 해도 뭐 하시면 안 돼요. 그럼요. 아 저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아 이거 머드팩이라고. 뭐예요? 우리 집사람 이거 주웠어. 뜨거운 데 가서 얼굴. 우리 저거 하면 좋다고. 이게 저 대천 현수협장 앞에. 진짜요. 거기 저. 야 여기 와가지고 머드 하시는 분은 또 처음 봤는데. 저도 처음 봤어요. 난 이쁜 사람만 해줘. 어? 아이 Nord Edge 아니 그게 저까짓이에요. 아니 지금 타워. 아니 아니. 그러니까 아니 왜요. 같이 계licher고. 아이 왜 이러세요. 가ikhitstiti틈 난 아짜운 걸 생각을 progress 머리 마그 construct 저건강 알아 Murray 어어 아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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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네 머드 매니아시네 이건 진짜... 어느... 네 이정도에 inclusive 피부는 화장 하는 것보다 지우는게 중요해요 잘 어울리는데 왜 지훈이 아까 비싼 거 아까운 걸 아, 아저씨 때문에 그댄 거 아니에요. 아저씨, 참고. 아저씨, 참고. 너, 이게 사회이냐. 사회이냐. 왜요? 아저씨. 잠시만, 잠시만. 잠시만, 잠시만. 저도 감정 있는 동물입니다. 저도 감정 있는 동물입니다. 미안합니다. 해보려다가. 그만해요. 도전. 고마워. 담배 한 건 비련 없이 버려야 하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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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둘 라임 다 모두 버려야 하네. 아, 아, 아. 성인병 춤추고 여라. 가족은 천식 걸렸다. 고마워. 담발끄을 안. 영수는 아직도 한창 때다. 아니 박민선 씨는 어떻게 얼굴 보다 등에 여드름이 더 많아요? 박민선 씨 한 번 하세요. 그게 뭐예요? 뭐 하세요? 제가 언제 그랬어요? 목적표정에 박민선 씨 한 번 해요. 제가 가고 같아요. 왜요? 왜요? 박민선 씨가 웃어요. 어우 똑같다. 어우 비슷하네. 비슷하다. 괜찮은 게 없어요. 진짜 무슨 된다. 재석 씨 고마워요. 동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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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찬만과 미련 없이 버려야 하네 라이터 모두 버려야 하네 나는 정인병 중치 고향 가정은 천식 걸렸다 가정은 천식 걸렸다 담배! 여긴 안 돼! 아니 한 방에 물어주셨어요. 왜 이렇게? 물어줬어요. 담배 흥! 아니 간지럽만 태우면 그렇게 물어주시더라고요. 여기 미치겠어. 여기만 손면 되면 아 정말 내 노래에서 이렇게 못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네. 네! 내가 나왔다! 송대관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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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싫 프로 involved 야 잠요 한 장 Raf Netz 혹시버려 하네 몰아 놀ips sole Bros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오지.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리 매니저 보고 이거 잡지 말라겠거든. 놀은 뭐예요? 한 번 더 보셔야지. 놀은 뭐예요? 돈 벌로 나오는 거야? 이게? 한 번 더 보셔야 이런 거 모르니까 이게 죽은 게. 참으세요. 참으세요. 대가리성 상의에 참으세요. 진짜 괜찮다. 나는 송대가리가 제일 좋더라. 이 흉내 내놓은 놈들은 다 줄 수 있어요. 나는 송대가리가 제일 좋더라. 어깨 숙인 억경에. 참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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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따나 선생님 보고 싶다. 참 데리고 못한다. 다음 피디가.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콩윤주 씨 한 번 가보죠. 아 이거 알아요? 밑잡이게 알아요? RRI한테 분석하십니까 팔로우. 죄송한데 차 기자가 언제 들어가요? 저는 3월 달에 들어가요. 그래요? 얘 기약이 됐나요? 네네네. 제가 다른데 다 참아요. 담배 한 번 미련 없이 버려야 하네. 알죠. 보안, 라이터 모두 버려야 하네. 제가 다른데 다 참아요. 아 기분 못 참겠어. 도전. 자. 팡병수를 이겨라. 하나, 둘, 셋. 팡병수를 이겨라. 하나, 둘, 셋. 다 채워줘. 자. 차표 빨리대기. 차표 빨리대기. 얼굴에 차표를 묻히고 이 차표를 빨리대기. 손 안 내고. 얼굴의 근육으로만. 이거 잘하면 나가실 수 있겠는데요? 손을 대지 말고 얼굴을 이용해서 뛰시면 됩니다. 네. 가시죠. 자, 준비. 왜 이렇게 많이 눌렀어? 시작. 화이팅. 시작. 화이팅. 이야. 부드러워. 이야. 부드러워. 부드러워. 바람도 좀 부시고 그렇죠. 또 슈퍼vero. 서웅재장. 탈출! 고맙습니다. 고마워 선생님 기다리세요 방금 나갈게요 금방 나갈게요 누나 뭐 기타로 때려요? 뭐 뭐로 때려요? 리커져 리커져 그저 도구 상감이 있거든요 밑에 도구 상자 좀 끌내보시죠 오늘은 도라이브 없나? 저 신봉순씨 거기 벽돌 한 두 장 있거든요 역시 도전 강대한 감 미련 없이 버려야 하네 모아듯 날 다 모두 버려야 하네 날이 흥성인병 죽지고 여라 가족은 천식 걸렸다 보건수 찾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진짜 너무 슬프다 굉장히 큰 마음이었어요 신문진씨 누구든 앉아보세요 도전 박명수를 이겨라 박명수를 이겨라 박명수를 이겨라 박명수를 이겨라 입크기재기 박명수 씨보다 크면 무조건 나갑니다 이번에 이제 내보내드리면 돼 심은진씨는 이거 보이시니까 주문 되셨죠? 박명수 이거 뭐지 한 번 해줘 이러면 해줘야 돼 대사! 가장 대조용에서 크게 던져서 가장 대조용에서 크게 던져서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놓은 거 아니에요? 5.8 봉준 씨 한 번 해보시죠 봉준 씨는 입술이 작은데 던져요 조용지 씨 오세요? 하나 둘 셋 코요 조용지 씨 코요 whoever 5.7 포함 정신을 지지 택시하게 해주세요. 담배 양값 비련 없이 버려야 하네 배와 눈발 다 모두 버려야 하네 담배가 생각나서 오히려 씹네 양치질에 냉록 차 마시네 너는 시금치 나는 양파즙 니 코치 쫙쫙 빠지네 동선 씨 돌려주세요 박명수를 웃겨라 박명수를 웃겨라 하나 둘 이건 죽지 않아요 박명수를 웃겨라 하나 둘 셋 지금까지 박명수를 웃겨라가 5대구려까지 탄생해졌거든요 네 박명수는 시간 두 번 되고요 팀 시음에 있으시지만 심지 않습니다 박명수가 도와드려요 1라운드, 2라운드 하나 1, 2, 3 하나, 둘, 셋 1, 2, 3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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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, 하나! 실패~~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. 공준씨는 최선을 다했어요.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방원승씨를 누가 웃길지 궁금합니다. layout, 지성씨 한 번 써보시나요? 입에 머리 푸면 더 웃겨요. 이거 웃긴다. 이거 웃으면 성공이 나갔어요? 성공하면, 성공하면 나가면, 그렇죠, 방금 씨? 성공하면 나가요! 지금 가면만 쓴 거예요. 뭐 한 거 아니에요. 자, 하나, 둘, 셋! 셋! 박혜야, 뭐야? 박혜야! 어? 에이씨, 죄송합니다. 저기 없어, 에이... 야, 뭐야? 나 이렇게 장량감 경쟁하는 거야. 도전! 자, 지성현 씨, 오세요. 진짜 열심히 사시는 두 분인 것 같아요, 열심히. 도전! 지성현, 도전! 사! 정말마 안간 미련 없이 버려야 하네. 모아들은 다 모두 버려야하네. 저는 성인형 중지고여라. 가요금 전시 털렸다 1, 2, 3, 4 담배가 새까나 우리를 신고해 야, 지지래, 냉동참하시래 야, 먼저 남편께서 장렬이 전산하시고 우이께서 자, 물에게 해 줘, 물에게 해 줘 술 취한 사람인데 네 건배 한 번 합시다 술 취한 사람인데 감독님들 물, 감독님들 물 한 시간 해 한 시간 해 한 시간 해 못 마 고작 담배 한 간 미련 없이 버려야 하네 하도 라이터 모두 버려야 하네 나는 성인명 충치고 여름 가요금 전시 가요금 전시 전시 이걸 좀 봐, 네 짐이 이거 좀 봐 아니, 웃길라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지 웃길라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니 갈게요 도전 아, 간다 한 간 미련 없이 버려야 하네 모아둔 라이차 모두 버려야 하네 양치실에 넥넉차 맛있네 너는 시금차 파 나는 양파지 니 코트 빡빡 빠지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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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가족은 전시 걸렸다 어우 이상해 담배 끊으려 보건소 찾았다 금연탐다 보조세가 모두 다 고쳐 담배가 생각나오일을 씹네 양치질에 맹룩제 마시네 나는 시금치 나는 양파지 니코틴 짝짝 빠지네 니코틴 짝짝 빠지네 짝짝 빠지네 Thank you so much, ladies and gentlemen, KBS 2 채널 11, 5 minutes 채널 찍다 어, 아니야 채널 찍다우니까, 채널 찍다우 여행을 치고 오구 담배를 내려나 아 장소수, 이리 오세요 내가 나갈게요, 이제 담배를 달아 담배 끊으려 그냥 상담 보도대가 아 고윤신 진짜 넘어질 것 아니에요? 감사해요. 제가 나갈게요. 도장! 담배 끓는 거고 아픈 수채짓다 그냥 상담 보도대가 모두 다 공짜 담배가 생각나 오이를 씹네 양치질에 냉록차 마시네 너는 시급치 나는 양파주 니코틴 짭짭 빠지네요 어떡해요 내가 진짜 많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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